국에 밥을 말아 먹는 습관이 안 좋다고 자꾸 밥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 위가 좋아진다고 하던데 이 질문 거의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데요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먹는 게 더 좋다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국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물 마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전혀 화학이라고 하는 화학의 물질 수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 pH가 산성도가 중화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을 두 배로 먹는다고 하는 경우에 산성도가 두 배로 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거의 변화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지금 말씀을 물으실 수가 있는데요 pH 1 차이가 10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pH 1과 2의 차이는요 10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두 배로 늘린다고 해서 걔가 10배가 5배로 줄어들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적은 양만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가 희석이 되어진다 소화효소가 희석이 되어진다 장에서 분비되어지는 소화효소가 희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화효소는 희석이 되어져도 희석이 되어져도 희석이 되어져도 아무리 희석이 되어져도 자기 할 일은 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위장 속에 반대로 물이 없게 되면 음식물이 녹아야 되는데 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소화가 오히려 안 된다는 거죠 음식은 녹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죠 물 있지 않습니까? 위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위산도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분한테 물까지 먹지 말아라 이게 생화학 반응이 아니죠 이거는 물질과 물질들이 위장 속에서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 고체와 고체끼리는 물질 반응이 잘 안 일어납니다 고기 덩어리 이만한 거 그냥 넣어놓으면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짧게 부서지거나 거의 녹아야 소화효소제와 반응을 한다 소화효소와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죽처럼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처럼 되려면 액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없다 그래서 국물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말아먹는 건 별로 좋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씹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스마일님 하는 이야기는 아마 꼭꼭 씹어야 되는데 말아먹기 때문에 꼭꼭 씹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드시네요 이제 보니까 제가 대답을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아서 드시는 거 진짜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다시